다음은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오렛의 정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유락스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테마는 보물찾기. 탈대아 지방을 여행하며 전문을 넓히셨으면 합니다. 오! 날탈이 있네요? 풍요로운 자연과 날잖아! 풍부한 문화 나 날탈을 처음 봤어 그 속에 사는 포켓몬들과 수많은 사람들 어디에 가서 한국 온라인 게임 광고 같아 폰트가 무엇을 이룰지 각자 자신의 포켓몬들과 함께 걷고 귀엽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면서 방금 1호 치죠? 아 통신교환 자신만의 보물을 찾아주십시오 어? 거대진화 있나 보다 OT 굴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것 같네 어 뭐야 넌 그럼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알 결 fellows 도전 이번 영상에서 아르데아 지역의 보도가明らかになってきました 다음으로 발표한 새로운 정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나온다 나온다 정보 나온다 이제 포켓몬스터 시리즈 완전 신작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시리즈 최초의 오픈월드 RPG입니다 더빙 신기하네 장대한 자연과 다채로운 마을들로 이루어진 팔데아 지방을 무대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전설의 포켓몬 코라이돈과 미라이돈 코라이돈 미라이돈 아 나는 뭐 얻을까? 코라이돈? 아 나 미라이돈도 땡긴다 아 난 미라이돈 난 미라이돈 할래 활공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폼체인지하는 파트너와 함께 어떤 장소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도 있고 바퀴도 있고 여러분은 학교의 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 걷는 롤러스케이트 그거 보지? 그거 같네 어릴 때 많이 신었던 거 자율학습 프로그램의 테마는 보물찾기 보물찾기? 힐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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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여행 중에는 세계의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리즈 전통의 체육관 배틀 챔피언 랭크가 되기 위해 8개의 체육관에 도전하게 됩니다 덱이 맵이 크니까 전설 탈 것이 있어야 되나 봐요 이번 자툼에는 체육관을 도전하는데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어? 자신만의 챔피언 로드를 달려보세요 레벨링은 있을텐데 다른 두 개의 스토리도 놀라움과 발견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스토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요? 포들링이네 포들링 칼데아 지방의 전승에 대해 연구하는 올림 박사와 투로 박사 어 다행이다 내림 박사 아카데미의 교장 클라벨 올림 박사와 내림 박사 이런 줄 알았네 생물 수업을 맡고 있는 담임선생님 지니어 지니어씨? 무엇보다 배트를 좋아하는 친구 네모 요리가 특기인 선배 페퍼 후추씨 낯가림이 심한 동급생 모란 모란이 얼음 타입의 체육관 관장 그루샤 다양한 만남을 통해 모험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팔데아 지방에는 다양한 포켓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애들 진짜 이 포켓몬은 우파의 팔데아의 모습 아 팔데아 포미구나 알로라같이 팔데아 폼 만져보면 매끈매끈하고 쫀득쫀득한 쫀독이 쫀독이 거대한 몸집에 단단한 뿔로 주위를 얼려버리는 우락고래 우락고래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첫 파트너로 선택하게 되는 나우하 뜨아거 꾸악스까지 다양한 포켓몬과 만나면서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의 즐길 거리입니다 오 도감 되게 신기하다 유니언서클을 이용해서 최대 4인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본 적 없는 포켓몬을 찾으러 가거나 라이드 포켓몬을 타고 달리는 등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이번 짝 멀티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치? 팔데아 지방의 모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같이 놀라고 만들었네 사운받 테라스탈은 뭐야? 포켓몬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현상 어? 테라스탈 테라 돌 됐다 돌켓몬 팔데아 지방에서는 모든 포켓몬이 테라스타를 할 수 있으며 타입이 강화되고 기술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아 테라스타를 사용하면 타입이 변하는 포켓몬도 있습니다 어? 어떤 타입이 되는지는 포켓몬이 가진 테라스탈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아니 이거 그러면 전략이 온라인 게임이 더 힘들어지겠는데? 예를 들어 EV는 보통 노말 타입으로 테라스탈하지만 풀 타입이나 물 타입으로 테라스탈하는 EV도 있습니다 아 이거 머리 아프겠네 기기한 테라스탈 타입을 가진 포켓몬을 잡으러 모험해보세요 포켓몬 랜덤이에요 테라스탈 그니까 그 1티어 포켓몬은 테라스탈을 계속 잡아야 되나봐 기기한 테라스탈 타입을 가진 포켓몬을 만나기 쉬운 테라 레이드 배틀 네 사람이 힘을 합쳐 테라스탈 포켓몬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테라스탈 작을 해야겠네 같은 편의 행동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타이밍에 맞춰 공격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드 배틀입니다 친구들과 연계하여 배틀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저게 테라스탈 배틀에서 승리하면 테라스탈 포켓몬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와 연출방 오호호 잡을 수도 있지 근데 잡는다고는 안해서 시리즈 특유의 재미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한층 더 진화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 모험을 떠나게 될 그날을 기대해주세요 아 근데 이번 건 실전 진짜 능지 싸움될 것 같아요 특히 테라스탈 작 해가지고 포켓몬스터 스칼렛 마지막에 역전할 수도 있고 바이올렛은 내일 8월 4일에 게임을 사용할 텐포에 요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어 이거 해야겠다 공중달기 이거 해야 돼 피카츄 비행타입 테라스탈 모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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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해피해피니 시비개혁 고맙습니다 재밌겠다 되게 능지 싸움되겠네 포켓몬 에피톡 에피톡 컸아